군산대학교 기계에너지 전공은 기계와 에너지를 함께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에너지가 다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교육 그중에서 특히 풍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계뿐만 아니라 설계 분야, 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많은 취업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풍력 분야 중에 취업은 아주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술교사 혹은 에너지 관련 기술교사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직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역학과 교양을 이해하기 쉽게 학생 기준에 맞춰 가르쳐 주시며 이 이론이 학생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랩이나 설계 과제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으로서 역학 이론에 대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며 매우 만족스러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약 4년에 걸친 링크 사업,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국가 사업인 프라하니 사업의 선정됨에 따라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마일리 제도와 학업 성취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여러 곳의 회사와의 협력을 유지하며 취업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업률이 가장 으뜸이 되는 학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특히 풍력에너지 사업을 주관하는 학과로서 이 분야에 관련 취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선후배와의 자유로운 위사소통이 가능하며 학과에서 진료상담이나 취업캠프, 교훈의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흐르고 에너지는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 최고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원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선택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당신의 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날개를 펼칠 때까지 아자아자! 화이팅!